여러분, 점심시간 맛있게 우리 명명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사랑하는 단 말도 못하고 아, 정불뿐 엉김에다 바보처럼 울고 싶어 그리운 그 사랑, 그 남자가 못 그리운 그 사랑, 그 남자가 못 그대가 그리꾸나 어서 오세요. 멋있는 멤버들과 함께 되시고 오늘도 저녁뿐에 계속 함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심사실 분 분명히 노와던 인당 당규됐을 겁니다.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새별, 블루틴 새별 드림랑의 노래 그땐 사랑받고 사랑받게 친척되나요 어머니님과 쓸쓸하는 상처 여자만을 울려버린 그 사랑은 바보 사랑하는 단 말도 못하고 아, 정불뿐 엉김에다 바보처럼 울고 싶어 그리운 그 사랑, 그 남자바보 그리운 그 사랑, 그 남자바보 그대가 그리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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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